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이야 내게 나타나준 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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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이아이아이아 불러 널 야이아이아이아 니가 제일 좋아하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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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워 아비 가벼워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않는 건 I'm going, going, going crazy 오늘은 너에게 내 맘을 고백할게 내 맘을 받아줘 영원히 변치 않을 텐이 I'm going, going, going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'm going, going, going crazy I'm going, going, going crazy 어쩔 수 없는 걸 널 보면 I'm go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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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ing crazy 내 맘을 받아준 어느 완벽해진 하루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야 I'm going, going, going crazy So, this is Adventure Park which has entry charges 70, 30, 40 Hindi, Hindi, English I don't know what he's doing I'm going, going crazy So, guys, if you're going to the zoo 이쯤이면 이 글자에 대한 도움을 했고, 저에게는 도움을 했고, 지금 나에게도 도움이 됐고, 그 회사에 대한 도움을 했고, 그 회사에 대한 도움을 했고,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도움을 했고, 치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사이의 Banach시장은 오지 않아서, 그가 나에게 받은 아이징을 했고, 그래서 그가 나와서 를 먹었고, 그가 내는 도움을 했고, 마가복음 여기은 특히 부부 굉장히 잘 어울려 나는 이렇게 제가 잘하는 것 이는 많이 잘 어울리네요 눈이 가면 그는 어떻게 만난다 지금 나는 이는 또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etzen 번호 와 обora 고사 본 나 않고 뭐 나 본 않 그는 그것이 뇜픈 아프신데이 되겠고 내 방금을 먹습니다. if it is female cobra 그들은 일에 6 a.30 에어 축 특수의 영형이 이 저희가ева의 사합입니다. 이 사합은kt은. 이것을 반복하는 Lonnie입니다. 이것을 위한 일에 기쁩니다. 이 사합은 어핀을't하고 있습니다. 이 사합의 곳으로 이 사합이 많았습니다. 여러분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케이지가 없어서 institution도 없어서 이런 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네, 그리워지게 해서 너무 좋고 뭐하나? 네, 선생님 오, 마이 갓 오, 바비, 마이 갓 첫번째, 내 눈을 감사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여기가, 여기가, 가슴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. 봄이, 이 머리가, 여기가, 이 머리가 8-7ft. 그가 스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-3만원 더 이상 아무도 모르겠지 않나요?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기 바랍니다 Aquatic Type World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지 않나요 이곳은 50스푼에 있는지 20스푼에 있는지 20스푼에 있는지 만약에 시간을 남아있을때 그럼 또 가고싶어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볼까요?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지 그냥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